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쉴 새 없이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식품공장 믿고 먹어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식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납과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거였는데 결과는 합격, 팔아도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제품을 뜯어보지도 않고 나온 허위였습니다. 이 작은 빵공장도 마찬가지로 방부제 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기관은 검사를 하지도 않고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국가공인식품검사기관 74곳 가운데 10곳이 지난 3년간 8만 3천 건의 식품검사 결과를 이렇게 조작해왔습니다. 이런 허위검사를 받은 제품 2,400개가 실제로 시중에서 팔렸습니다.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2,400여 개 식품을 재검사하여 기준을 위반한 28개의 식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식품업체와 검사기관 사이에 설정된 그릇된 가불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지난 1년간 무려 1만 건이 넘는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단 한가운데 위치한 이 검사업체, 한 해 수만 건씩 밀려드는 식품검사를 감당하기엔 허술해 보입니다.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국가공인검사업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처럼 영세한 민간업체. 이런 곳이 수십 군데씩 난립해서 식품회사 유치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식품회사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식으로 영업까지 한다는 겁니다. 엄정해야 할 식품검사기관이 오히려 식품업체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식품이 나온다고 해도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겁니다.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영 전략을 추구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허위성적서 발급이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식품안전체계 전반에 구멍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여기 이런 초코칩 쿠키를 만드는 식품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식품회사의 공장 안에는 쿠키를 만드는 공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키의 원재료인 밀가루와 카카오 같은 재료를 보관하고 살균하고 굽고 포장해서 이런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입니다. 이 식품업체는 이 공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물을 그때그때 이런 식품검사기관에 맡겨서 검사를 받게 되고 여기서 적합 판정이 날 경우에 그만큼 이 공정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식약처도 그런 결과를 참고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햇섭 인증을 내주게 됩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 있어서 위해요소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의 햇섭 인증. 식약처가 직접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인증을 해주는 건데 그 근거가 되는 시험 결과 자체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햇섭 인증 제도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